1.2.1.2 풀카운트 맨첨 라인드라이브 이타고 담장 넘어갑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1.2.2. 걷어올립니다 좌중간 멀리 날아갑니다 중견수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정훈의 동점 솔로 홈런 파올리면서 왼쪽 높게 그리고 멀리 넘어갑니다 선지 3런 스코어 3대0 굉장히 큰 홈런이 나왔는데요 릴레이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데 롯데의 올라와 있는 타격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벼락같이 돌렸습니다 담장을 넘깁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컨택이 되거든요 호퀘한 스윙 왼쪽을 향합니다 좌익수 뒤쪽 탑장 탑장 바깥에 떨어뜨립니다 스윙을 갈깁니다 때려잡는 스윙 공이 상대 투수가 정훈을 겁내기 시작합니다 훈련다라는 것 자체가 각 팀에 있는 감독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타구는 어디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롯데의 4번 타자 치고 달리고 넘기는 타자입니다 4번 타자 정훈의 그랜드 슬램 창탁 윙은 당근을 늘어냅니다 정훈의 솔로 헌납 달아나는 점수 정훈이 만들어줍니다 정훈 오늘 경기 3타수 2안타 총을 들어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넘깁니다 날아갑니다 좌익수 지나서 담장 너머러! 정훈의 톤업퍼 시즌 8호 자이언츠의 출격은 9회발 시작됩니다 이 초반에 비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채널 당장 너머러 갑니다 정훈의 톤업퍼 올시즌 9호 홈런 정훈이 높은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으로 갑니다 정훈의 타구가 넘어갑니다 또 하나의 홈런포 또 갑니다 이번에도 왼쪽 멀리 가는 타구 또 넘어갔어요 이번엔 정훈 이제 경기는 두 접착 2구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그대로 넘겨버리는 정훈의 기선지압 3런 홈런이 나왔습니다 2구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 멀리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탐장 탐장을 넘었습니다 이런 거 왜 웃겨? 정훈의 솔로 홈런 이제 다시 경기를 뒤집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왼쪽으로 크게 수알린 타구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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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오늘 승부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정훈의 3런 홈런 또 한 번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로 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보좌